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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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춰서 저 보호망이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마구마구 선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떤 선물이냐구요 기대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구요 올 한해도 저 보호망을 믿고 맡겨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많은 계약을 주셔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2부를 맞아서 저 보호망이 여기에 짐 보따리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선물 많이 받아가시구요 올해 한해도 정말 저한테 많은 사랑을 주신 만큼 저 보호망 또한 많은 사랑을 드릴게요 자 어떤 선물인지 볼까요 뿅 아이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약갈모님 갑자기 나왔네요 이 보따리 안에서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우리 약갈모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약갈모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말씀 해주시죠 올 한해 힘든 일도 많으셨고 어려운 일도 많으셨지만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구요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네 우리 약갈모님도 어디 아프지 마시구요 만수무가하시구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호망님 네 약갈모님 근데 우리 특약어린이 보좌어린이 보고싶어요 어디갔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 보좌어린이와 특약어린이 한번 불러볼까요 알겠어요 우리 특약어린이 어디있어요 특약어린이 보호망님 보호망님 아 여기 나타났네 네 저 찾아보세요 아 우리 특약어린이 어디있어요 머리큰 특약어린이 띵 여기있어요 보호망님 자 우리 특약어린이 크리스마스날 많은 선물 받으셨어요? 아직 안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 보호망이 일단은 여기에 우리 선물을 가져왔어요 어떤 선물이요? 네 바로 마미손 고문장갑이요 어 이거 우리 엄마한테 가져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안에 털이 써가지고요 네 나중에 엄마 설거지 할 때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라고 우와 감사해요 어서 주세요 네 설거지 많이 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우리 특약어린이도 한 해 좋은 말 한번 우리 시청자한테 한번 해주시겠어요? 여러분 지금까지 보호망님을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큰 사랑 부탁드리구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네 우리 특약어린이도 밥 잘 먹고 무럭무럭히 자라나구요 또 제 보호망 채널 많이 좋아해주시고 또 홍보해주실거죠? 그럼요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려요 네 감사해요 안녕 동생도 보고싶어요 알겠어요 제가 빨리 나오라고 할게요 네 안녕 안녕 자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가족들과 화목하게 크리스마스 명절을 보내실거 같은데요 저 보호망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요 이 방송 끝나고 나서 하다에다가 댓글로 삼행시죠 보호망 아 손시러워 보호망 삼행시를 지어주신 10명께 10분께 저 보호망이 이마트 신세계 상품권 5만원짜리를 10분께 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 보호망이 12월 31일날 오후 6시에 추첨을 하고 10명께 그때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도록 할테니깐 많은 댓글 꼭꼭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? 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보장 어린이도 불러볼까요? 보장 어린이 어디있어요? 뿅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장 어린이예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보장 어린이 네 저번에 봤을 때보다 더 이뻐지신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보장 어린이도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할까요? 네 여러분 올 한해 보장 많으셨구요 내년에는 많이 많이 행복하시구요 댓글 꼭꼭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서 10분께 이마트 상품권 10분께도 많은 추첨 할거니깐 우리 보장 어린이도 꼭 달아주세요 저 댓글 달아서요 꼭 한 장 받아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안녕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있어서 저 보호망이 5년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릴게요 저 보호망도 앞으로도 참신하고 유익하고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둘테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에 댓글 3행시 꼭 남겨주시구요 3행시 정말 잘 지으신 분께는 10명께 12월 31일 오후 6시에 10명께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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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